코로나19 이후 생산 감소로 타격을 입던 지역 제조업체들이 이번에는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다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감은 늘어나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울상입니다. 이 소식은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에는 요즘 문의전화가 줄을 잇습니다. 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충을 하소연하는 업체들의 전화가 대부분. 중남미 등 수출국에서는 코로나로 공급에 차질을 빚는 반면 선진국은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수요 공급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 10년 내에 가장 고가일 정도로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한 시세를 원가에 직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기계 외에도 조선, 자동차 부품 등등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비슷한 상황. 글로벌 불황이던 지난해 덤핑 가격에 계약을 맺었는데 원자재 가격이 껑충 뛰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고 공급을 해야 할 판이 된 겁니다. 원자재 가격 대체 얼마나 오른 걸까. 철광석의 경우 지난해 5월 톤당 100달러도 안 하던 게 1년 만에 23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두바이산 원유는 1년 새 1.5배가량 가격이 폭등했고, 구리는 톤당 5천 달러 남짓하던 게 1년 만에 1만 달러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알루미늄도 거의 70% 이상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입 관세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계는 원자재 비축분 저장기지 마련과 원자재 구매를 위한 금융 지원 등의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